여기 두 개의 아주 간단하게 생긴 철사가 있습니다. 이것을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간단하게 생겼죠? 아주 간단하게 생겼습니다. 그 상태에서 제가 다시 끼우겠습니다. 잘 보세요. 끼워서 이걸 한번 주고 풀어보세요. 안되는데요?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끼울때는요. 이렇게 끼우고 풀 때는 못풀는데 이걸 이렇게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올려서 살짝 꺾어주면서 이 사이로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. 상대방에게 줄 때도 껴놓을 때도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주면 됩니다. 아주 간단하게 생겼지만 상대방은 풀기가 아주 힘든 그런 도구입니다. 감사합니다.